생산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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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먹어도 살이 빠지는 이유가 있겠지 여기로 왔어? 왼쪽은 아니예요? 맞아 여기 저쪽이에요 여의로 로봇몬이 또, 재밌었습니다. 반파리! 전화한 반파리 해보십시오. ?!" 지금 시작하고 상황은 오직 리뷰 입니다. 와 살아있다 와 살았다 이렇게 두 층은 못 봤다고 했다 세상 사람 왔다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이쁘다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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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오오오ục 오오 bottles 오오imen 오오오오 When you stepped into my life Such a magic feeling When you tore down my wall 겨울 때 비밀스밖으로 배운거 같다 주연 ㅜㅜ ㅋㅋ 베리스 개 이 들어 하핰 그머드 그머드 저 치킨? 세 번째 그때? 아 좋아 와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사실 우리 와서 한 번 더 실패한 정도더 해요 사실 우리 와서 한 번 더 실패한 정도더 해요 한 번 더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되게 나쁘지 않은데 그냥 그랬던데 하나 있었어 맛이 어땠나요? 인기요 와아 자 가이드 우리 이제 밤 투어 해주세요 야경 투어요? 왜죠? 내 옷을 다 치웠기 때문에 나는 말았어도 해 양한치네 이거 아 미치 너무 맛있는데 감탄하심 지금 젤라또 보고 갔네 우리 야경 투어 하는 거 아니었어? 내 말이 우리 젤라또 집으로 가고 있어? 우리 야경 투어 하고 난 뒤에 먹기로 했잖아 여러분 젤라또 맛집 좋은데 우리 야경 안 가고 100년이 넘는 자통을 잘하고 있다고 하네요 4대 넘는 잊지 마세요 근데 100년밖에 안 됐어? 100년밖에 안 됐어? 24절입니다 에디치 아줌마가 제일 나쁘다 아까로 만났다 그 아줌마가 400년대 됐어? 100년대 됐잖아 그 아줌마가 400년대 됐어? 어 아 용준이 공부 못하는 티가 있어 아니야 나 그냥 몇 년 다니냐고 저 2년이야 나보다 공부 오래 했어 어디다 지금 4년짜리가 4년짜리가 너는 전공 몇 번 바꿨어? 카펫그라리타입니다 카펫그라리타입니다 넌 뭐가 뭐 아 꼴이다 와 진짜 많다 어떻게 고르지 너무 많은데? 너무 맛있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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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